TV로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맞지도 않고 팔 다리도 막 이상한 것 같고 하나 둘 마지막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로씨 레슨 2회차인데 오늘 어땠어요? 쉽지 않죠 생각보다 TV로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맞지도 않고 팔 다리도 막 이상한 것 같고 그래도 레슨 1회 몇 번 더 하다보면 이렇게 팔 다리가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여질까요? 사람다워질 겁니다 아 연습해서 그렇게 돼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로씨 오늘도 공 안 죽고 가면 내가 경찰서 신고합니다 아 맞다 아 네 공 주어야죠 레슨 했으면 네 공을 죽고 가야죠 다음부터 알았죠? 공을 죽고 가야죠 공을 죽는 게 더 힘든 야 치는 것 보다 더 좋았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같이 죽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테니스 배우시나봐요? 네 어떻게 하셨어요? 옷은 제가 더 풀어 같은데 공을 함께 한 개씩 주는 사람 어디있어요? 어떻게 줬죠? 공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탑으로 커 담아되고 이게 뭐 농사 지어요? 네? 네? 농사 지어요? 아 참 아 참 아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.